그는 자신과 또 자신의 일파들이 저지른 불법 비리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방탄년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국민들은 깊이 이런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얼마나 죄를 저질렀으면 물러나는 대통령이 최십여일도 앞두지 않고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저렇게 비리 불법 부정을 수사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행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불법 부정 비리를 많이 저지른 모양이다. 그동안 그나마 좀 무관심하게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던 시민들까지도 그런 확정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검수완박법안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법안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겠지만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잘 쓴 칼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기 방탄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은 참으로 심각하다. 검찰의 선거 및 공직자범죄수사건이 없어져서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됐다. 이미 과부하로 문제가 있는 경찰 수사가 밀리면 국민은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이 2위 신청을 못하게 차단한 것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권 성향 참여에 있는 데조차도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이 막힌다면서 삭제를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마지막에 비리수사를 막는 법을 공포한 것은 그야말로 법치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울산 선거공작은 문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13명이 기소되어 있다. 월선 원전 경제성 조작은 언제 폐시하냐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스탄 공의회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 원대 행정혐의에도 도리어 국회의원이 됐다. 대장동 사건은 시대의 거액 부정 사건이지만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주요 민주당 정치인을 봐주기 위한 이른바 재판 거래 농단이 있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있었지만 이 역시 수사가 없었다. 모두 문 정권이 수사를 틀어막고 문경 결과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 수사를 더는 막지 못하게 되자 아예 도둑이 포조를 없애는 법을 만든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태다. 도둑이 포조를 없애는 법을 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기에 일주일 전도 전에 이렇게 통과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검찰 제도는 74년간 대한민국 행사사법체계의 골간을 이루었다. 법치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본제도인데도 토론과 숙의 없이 송두리태 지짓고 말았다. 퇴임 이후에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슬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올 정도로 참 정말 참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연배로 보게 되면 자식들이 좀 장성한 나이일 것이고 또 나이가 좀 듣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딸들이 있고 또 손녀가 있을 것인데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시민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송정한 시민님이 범죄를 저지른 무리가 만든 법이 아닌 법, 검찰의 범죄수사건 박탈법을 만들었다고 쾌제를 부를 테지만 천심을 거역한 자는 몇 시간이나 발을 뻗고 자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무도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런 모든 종류의 수사에 찬 것은 다 이번 금수완박법으로 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광일 신문은 능력이 부족하면 인격이 좀 받쳐주면 되고 인격이 부족하면 능력의 빼어남을 통해 상시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능력과 인격 둘 다 불량한 것 같습니다. 초창기나 중간 과정에 실정이 있어도 마지막 모습이 좀 괜찮았다면 그래도 국민의 기억 속에 괜찮은 대통령으로 남을 텐데 어떻게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관성 있게 위선적 내로난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후재를 위한 대한민국 리더십의 반면 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처음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기억을 하죠. 마지막에 본인이 좀 더 이미지를 좀 순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까지도 그냐말로 날려버린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정리정돈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정리정돈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이 방도는 딴 게 없습니다. 가짜 공직자들을 속아내는 겁니다. 가짜 선출직 공직자들을 속아내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공직을 맡고 입법 권력을 활용해서 결국은 새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입법 독재를 단행하는 가짜들을 속아내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요원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사안의 경중과 또 우선순위의 선후를 잘 따져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소위 부정선거의 선해결 이 부분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 상당히 많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좀 널리 알리는 애국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의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주소를 url을 정말 카피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사실과 진실에 눈을 뜨고 그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뜨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촉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